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즐겁다. 이곳은 K-START-UP MECOM이다. 저렇게 눈을 번뜩이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CEO 스티브. 사업도 사실 지금 엉망이에요. 그리고 나는 스티브 덕분에 늘 바쁜 이 회사의 에이스 애슐리. 클럽하우스 특재로 뽑힌 제이. 제이요. 분명은 이재. 네, 이제 말씀하세요. 아니요, 이름이 이재요. 아이디어 페크 작고 파랗고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거 그거 생길 텐데. 회사보다는 스티브의 SNS가 더 중요해진 마케팅팀의 캐롤, 필립. 그리고 우리의 필립은. 저희 이모부가 금융사계에 연루되셨대요. 잠깐, 필립 엄마는 외동이라 그러지 않았어? 네. 맑다. 이벤트를 좋아하는 인사팀 모니카. 왜? 도대체 왜? 왜 이놈. 힙에 살고 힙에 죽는 스티브의 비서 제시. 직업이 비서니까 여성이라고 생각하셨구나. 박성범은 스티브도 아무 말 못하는 유일한 직원이다. 오늘도 스티브의 획기적인 리더십으로. 우리의 하루는 다이나믹하다. 1원씩. 가자, 가자. 저는 행복해요. Champions 금융사는 그것은